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과 함께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카카오 엔터는 신규 인수합병 등을 목적으로 1조 원가량의 투자를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내 사모펀드 H&Q 코리아가 1천억에서 2천억 원 수준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, 나머지 7천억에서 8천억 원가량을 사우디와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